안녕하세요. 스파이키입니다. 지금 녹음되는 파일은 카메라 자체인 마이크를 이용한 녹음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보야 BY M1DM 듀얼 무지향성 콘덴서 핀 마이크입니다. 스마트폰, DSLR, 미러스 카메라 등 다양한 스마트 장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 무지향성 콘덴서 마이크를 채용했으며 마이크가 두 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터뷰나 팟캐스트용으로 최소화된 제품입니다. 뛰어난 감도와 신호대 잡음이 굉장히 적고요. 핸들링 노이즈 유입 방지를 위해서 폼 타입 윈드 스크린이 기본 제공되고 인터뷰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선 길이가 총 4m까지 지원이 돼서 선 걸림이 없이 사용이 모두 가능한 제품입니다. 정품 스티커고요. 지금까지는 카메라 자체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한 녹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